휴젓만 했는데 경제 제재가 여전하다. 그럼 진행형인 거예요. 숫자가 나올 때 사면 장담컨인데 싸게 못 삽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최악일 때 사는 게 제일 맞고요. 두 번째는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가 카멜론처럼 대응을 하는 수밖에 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고.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자 한참 할 때 나스닥도 급락했다가 갑자기 장중에 반등하면서 급등으로 끝난 경우에도 보니까 이런 변수 때문에 금리 인상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과연 호재는 아니에요. 금융 증시에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참 되게 복잡한데 우크라이나 변수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가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연준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죠. 물가는 더 오를 텐데 경제는 안 좋아지고. 그게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많은 언론들은 당연히 그 얘기를 했지만 증권하시는 분들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러시아 사태와 관련해서. 그게 뭐냐면 러시아가 휴전할 거다. 의미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러시아 경제 제재가 풀리는 휴전이냐 이거죠. 우리는 전쟁을 해서 안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미치는 에너지 가격, 원자재, 농산물. 이게 우리한테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경제 제재가 지속되면 러시아 디폴트 우려도 있을 거고 그러면 휴전을 했다. 그 휴전에 대한 대가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철군을 하고 그 동시에 서방 국가들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해준다. 대단히 호재가 되겠죠. 그런데 휴전만 했는데 경제 제재가 여전하다. 그럼 진행형인 거예요. 오히려 더 나중에 격화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지금 사실 러시아 이런 것 때문에 원육 가격이 됐든 국물 가격이 됐든 원자재가 확 뛰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나빠질 것이냐. 4월에 발표되는 1분기 실적. 이것이 또 경기 둔화 혹은 시장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최근에 저는 그 점은 시장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2600포인트 그때까지 내려왔었을 때 결국 이 점들을 선반영을 해서 지수가 밀렸을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벌어질 물가 상승 그로 인한 어떤 비용에 대한 문제는 이미 주가에 대부분 녹아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현재 이것만 가지고는 걱정할 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연속성이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유가가 더 오르고 원자재가 더 오른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주가의 추가락은 제한이 될 텐데 다행스러운 게 유가가 최근에 급락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소재주가 올라오는 거 보면 많은 투자자들은 곧 니켈 가격도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내려온 폭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이게 현 수준에서 또는 이렇게 해서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2분기는 최소한 현재보다는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주가는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주가의 추가적인 조정 요인이 되는 건 아니고 최소한 그래도 바닥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작용할 수 있을 개연성이 현재는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현재 불확실성 그래서 이제 계속 진짜 뉴스 하나의 주가가 급등락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불확실성이 사실은 시장이 기대했던 것은 FOMC 3월 달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는 가라앉고 우상향으로 좀 가주지 않겠냐 했는데 이게 뭐 역시 50BP를 언제 할 거냐라는 두려움이 됐던 여러 가지 이런 걱정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더 연장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증시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강한 힘든 장이 오는 거 아니냐. 사실 만약에 연준이 이번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현재 현 상황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주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5월이나 6월은 한 번 0.5%포인트에 대한 우려는 있겠죠. 그런데 연준은 항상 그 기대를 우리가 하는 건 가능성 꼭 열어둘 것 같아요. 그래야 물가가 잡힐 거니까. 실제 액션을 할 수 있을지 않을지 모르지만 투기 세력에 대해서 경고 같은 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의 큰 조정 요인이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상단은 막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수가 일정 부분에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추세 전환을 못하는 변수는 맞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리다가 일정 수준은 지수를 반등할 수 있게 만들기 연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변수가 게임 체인저는 아니었네라는 그런 것만 하더라도 시장의 일정 부분 안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연준이 그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카드를 열어놓는다는 얘기 자체는 시장이 그걸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경제가 나쁘지 않구나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위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변수는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더 이상 밑으로 하락시킬 요인도 아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박스권에서 종목별로 모멘텀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장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저는 좋은 변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한테 결코 그렇게 불리한 변수는 아닐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투자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시기를 FOMC 금리 인상 이후로 좀 미룬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래봐야지 하루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예를 들어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향성이 결정되면 투자를 하든 아니면 매도를 하든 결정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투자의 관점에서 아직도 그러면 이게 좀 불확실성이 연장이 되는 거니 아직도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지수의 그림만 놓고 보면 그게 맞을 건데 저는 올 1월부터 종목별로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얼마 전에도 했지만 저는 이제 영업부에 내려와서도 우리 직원분들한테 제가 어떤 종목을 사고 뭘 어떻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주 목요일에 보시면 뭐 타 채널이긴 하지만 저는 유가가 크게 하락할 겁니다라고 해서 배팅을 해서 우연히 맞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약간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는 게 유가는 저는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물론 이제 일정 부분은 제가 생각한 대로 맞았지만 오늘 빠진 건 사실 중국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중국 경기.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맞았다 하니까 맞았다가 아니라 사실 제가 생각한 이유는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결정적인 건 중국이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계속해서 저는 모멘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지수는 확실히 어려운데 종목별로는 이런 정도 모멘텀이면 충분히 10에서 20% 정도는 짧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거나 올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전략 하시는 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올해는 지수보다는 종목 대응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고 지난해나 그 이전보다는 목표 수익률을 많이 낮추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지금도 사실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짧게 종목별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10에서 20% 정도만 목표 수익률을 세우면 저는 계속해서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서 무리한 욕심을 안 부리고 신용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겠죠. 무리한 욕심 안 부리고 그 모멘텀에 따라서 매매를 해보시면 저는 의외로 참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모멘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기본 원칙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항공주 유가가 인하되니까 갑자기 항공주 어제 올랐잖아요. 이런 오를 때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최악일 때 말씀하신 대로 최악일 때 밑에서 그냥 최악의 경우에 그냥 더 떨어질 거 각오하고 사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최근에 원칙을 여러 가지를 세우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최악일 때 사는 게 제일 맞고요. 두 번째는 모멘텀이 한 가지 모멘텀이 아니라 복합 모멘텀이 생길 때 추격 매수를 합니다. 복합 모멘텀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업종에 대해서 모멘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겹쳐질 때입니다. 지금 잘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유가도 하락하고 있다. 그럼 항공주는 되게 좋죠. 모멘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면 방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사태와 관련해서 글로벌 방산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대단히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죠. 얼마 전에 독일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F-35 비행기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토 국가들 놓고 봐도 그동안에 방산에 대해서 진짜 투자를 아무것도 안 했었거든요. 많은 무기들을 사갈 텐데 거기는 한국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자주포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마침 새로 들어온 정부도 방산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죠. 기존에 있던 거에서 북한이 그랬죠. 이게 모멘텀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두 개씩 뭉쳐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을 봤을 때 하나의 모멘텀이라면 힘이 약하지만 두 가지 모멘텀 이상이 중첩이 되면 하루로 끝나지는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 모멘텀이 딱 계산을 해보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중첩이 되네. 그런데 의외로 아주 긴 건 아니지만 며칠 동안 생각보다 아주 짜릿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모멘텀이 중첩되는 여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우리 트레이딩 전략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최악의 경우에 사는 게 맞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최악의 정점을 알면 그게 좋은데 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최악인 줄 알고 샀는데 더 떨어진단 말이죠.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몇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율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환율은 근력을 금융위기 때 환율이에요. 냉정하게 놓고 보면 지금 금융위기가 있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 환율이 굉장히 원화가 엄청나게 약세로 간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일시적으로 잠깐 이걸 오버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환과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기업들 이럴 때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니까 이전과 비교해봐서 이것보다 더 나빴던 상황에서 이 정도 내려왔느냐 그걸 한번 비교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유가도 그랬습니다. 제가 유가를 원래 전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유가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유가를 전망하게 됐냐면 다 단순했어요. 기술적 분석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차트 보고 나서 유가 차트를 가지고 많은 매니저분들하고 진짜 고수 중에 고수들한테 유가라는 걸 밝히지 않고 던져줬어요. 이 차트 어때? 그러니까 무조건 팔아야지. 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것만 놓고 객관적인 거죠. 무조건 팔아야지. 그런데 이게 유가야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죠. 유가는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판단을 흐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단순하게 보시는 것도 답이에요. 아까 제가 닉텔도 말씀드렸는데 닉켓 차트 한번 봐보세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 다쳐도 그 가격은 안 옵니다. 쇼 퀴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배팅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지도 못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역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계속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국가들이 먼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움직이기하고 잘 따라가보면 제가 볼 때는 좋은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것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택과 관련한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건설업종과 관련해서 저도 몇 주 전부터 추천을 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갑놀박이 많죠. 될 거냐 말 거냐 실적이 될 거냐 말 거냐 원래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 와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게 숫자 나올 때 해가지고 사라고 하는데 저는 숫자가 안 나올 때 사서 숫자가 나올 때 파는 스타일이에요. 숫자가 나올 때 사면 장담컨인데 싸게 못 삽니다. 그렇죠. 다 그 점. 그러면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시면 현재 이번에 제가 정치 견해를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정권이 바뀔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왜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부동산 이슈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 있는 여야가 힘을 합치는 건 아니라 의견이 같아요.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 짓는다. 공급을 늘린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정치 견해는 다르기 때문에 툭탁툭탁할 수 있지만 이건 만약에 곧 지방선거도 있는데 여기서 한 군데에서 반대한다? 또 떨어질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거죠. 일단 그런 것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이건 방법론입니다. 이번에 어디가 제일 성났을까요?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그렇죠? 그럼 이번에 재건축은 어디가 핵심입니까? 지방이 아닙니다. 서울. 오로지 서울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서울에서도 한강변이 크죠? 그러면 냉정하게 한강변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고급 아파트에 살아야 할 텐데 과연 중소형 브랜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볼 때는 비닛빈 부익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잖아요. 거기다 민간 재건축이면 수익성도 보장이 되죠. 그럼 잘 생각하면 여기만 될까요? 이게 시작이 되면 우리 정권 역사상 우리 정권 역사상 원래 보통 한 번 정권이 하지만 10년은 갔거든요. 한 번씩 그런데 이번에 5년 만에 바뀌었죠? 그러면 그다음 5년이 바뀌지 않게 하려면 생각보다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재건축 몇 개 안 돼가 아니라 그걸 안 돌아보내 하면서 그런 겁니다. 서울시내 재건축 조합 한번 가보세요. 생각보다 움직임들이 빨라졌고요. 그거 하고 나면 곧 일상과 분당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 그거 반영이 나중에 다 됐었을 땐 주가가 끝일 텐데 그때 숫자 나오면 사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 사면 오르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물려도 기다리면 다시 오르는 이 장세를 잊고 우리의 평범한 한국 증시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코로나 이후와 지금부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국의 본연의 모습, 시장, 증시의 모습 어떤 차이가 있고 여기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요? 사실 본연의 모습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고 그렇지만 예전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진 건 뭐냐면 일단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통상적으로 예전에 시장을 길게 보고 투자하라고 했던 분들은 공통점이 그때는 이제 흔히 얘기한 경제 사이클이 생각보다 길게 움직였기 때문이죠. 한 사이클의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겪는 최근에는 그 사이클이 너무나도 짧아졌고 또 기업들이 변화가 되면서 지금 아마 저랑 같이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전에 있던 기업이 색깔이 많이 달라진 데가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LG화학은 화학인가요? 2차 전진가요? 방향이 달라졌죠. 그럼 그거를 장기 투자 쓰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전만큼 기업을 보고 장기 투자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 변화에 따라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 디지털화되면서 그건 더 빨라졌죠. 특히 경기 사이클이 많이 무너진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도 없고 어떤 특별한 룰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끔 많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로나 때 제가 봤던 당혹스러운 건 뭐였냐면 주도주가 석 달마다 바뀌어요. 제가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시장은 한 시장의 사이클이 올 때 주도주가 바뀐 적이 없어요. 99년에 닷컴버블 때 닷컴버버무만 계속 올라갔고 2006, 7, 8년도에 우리가 알고는 중국 산업화 관련주만 올라갔고 또 박스권장에서는 우리가 중국 소비지가 꽤 오랜 기간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 보니까 생각보다 주도주들이 빠르게 석 달마다 교체되는데 수익률도 적지 않았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잘 알고 계시는 NFT 아니면 P2E라는 게임과 관련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불과 서너 달만에 10배가 났어요. 그리고 시세가 끝났죠. 이렇게 빨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무슨 룰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가 카멜론처럼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고 면밀하게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는지 시장의 색깔 변화 또는 룰의 변화도 어떤 하나의 고착화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전 경험으로 시장은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투자하는 게 옳아라고 하는 건 저는 지금 그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변화해가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주도주 주기가 우리 보통 순환매가 너무 빨라졌다 기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주도주 결국은 어떻게 잘 찾느냐 그리고 그 주도주에 어떻게 초기에 편승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수익률의 차이가 될 수 있는 건데 주도주를 지금의 환경에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되게 어렵죠. 결국은 변화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시장의 주도주가 생기면 강세장이 왔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올라도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죠. 지수를 지도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난해 하반기 때 우리 시장은 사람들이 하락장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삼성전자와 자동차가 하락했기 때문이지 나머지 업종은 다 올랐어요. 게임주는 심지어 10배씩 났어요. 그렇죠? 또 한국을 제외한 그때 하반기 시장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한국 시장의 하락장이 아니라 지수가 하락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현금 들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게임주 가지고 큰 돈을 벌었겠죠. NF2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가 레볼루션인지 혁명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바꿀 것 같아. 아니면 게임이 이런 형태로 변화를 하는데 이런 변화 관련주가 저는 주도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데 내가 기존에 봤던 모든 산업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변화가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주도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도주를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어떤 산업 혹은 섹터 이런 거에 관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지금 구글인가요? 자율주행 아마존인가요? 자율주행 상장시킨다 분리상장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애플카 이슈도 있고 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반도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이게 좀 나올 것이다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참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유들이 다 그럴듯해요. 우선은 반도체가 모든 업종 중에서 투자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데서 동의를 합니다. 저도 반도체 투자를 해보면서 한 10번을 투자하면 7번 이상을 실패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만 그랬던 건 아니더라고요. 맨날 슈퍼사이클 온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결국 반도체를 읽으려면 산업의 변화를 읽어야 되지 반도체 시장만 놓고 보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맞는데 순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뭔가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뭔가 생활 속에서 뭔가 시초가 되는 게 나와야 자율주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다들 시험용 차들만 돌아다니고 있지 실제 제대로 돌아다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기대는 했는데 이게 이제는 머지않아 이게 확산이 될 거야라고 할 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플랫폼 같은 경우 미국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것들은 플랫폼가 또 진화하기 때문이에요. 플랫폼은 기본적인 속성의 독점적 구조로 가능하고 하는 건데 이 안에서 또 새로운 독점적 구조가 또 태어나는 거거든요. 예컨대 지금 구글이나 애플이 우리가 하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규제를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메타버스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또 거기서 경쟁력을 가져가는 기업과 안경력을 차별화를 두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살아나는 기업에 대한 배팅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이 이후에 글로벌의 어떤 산업 질서, 경제 질서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또 수혜와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제 입장에서는 또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신정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신정부와 관련해서 새롭게 뭔가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들 중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어떤 주도주가 하나 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안에서 뭔가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빠르게 변화를 시키면서 나가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이것만 관심을 갖자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권의 변화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정치적인 변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변화 그것도 하나일 거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그때그때 모멘텀이 생길 때마다 정말 큰 변화면 좀 더 큰 수익률에 대한 눈을 노려볼 수 있을 거고 단기 모멘텀에 대한 조금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고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너무 힘들다.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힘들죠.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이런 줄 알았으면 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면 밤에 저절로 눈물이 나온다. 왜냐하면 손실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미국 투자를 안 해요. 밤이라도 편하게 자자.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객관화시키고 어디에서의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지 어떤 정확한 흐름, 맥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투자 이선협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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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